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브롤스타즈 아주 개꿀잼 만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영상 제작자분 같은 경우에는 혼스트롬프라고 이렇게 짤막한 병만 애니메이션 만드는 그런 채널이구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작자분의 허락을 받고 만드는 영상이니까 브롤스타즈 또 굉장히 자주 즐기는 저로서는 이 영상 아주 개꿀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봅시다 렛츠고! 뿅! 자 로딩 중? 시작부터 모티스가? 자 이거 전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? 뭐야 뭘 보고 있는거야? 어? 설마 부쉬해서? 하하! 하하하하하 아니? 셀리가 튀어나왔다? 여기서 1초 뒤에 벌어질 상황 그 정체는? 1번 죽는다 2번 빤스런 과연? 빵! 갑자기 등장한 레온 등장하자마자? 어... 부쉬해서 셀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구 골각합니다 오오오 어 뭐야 갑자기 분위기 크로우 뭐야? 가쁜크 뭔데? 오오케이 또 사라졌고 어 잠깐만 아 레온이 은신 썼네 그 뒤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의 정체는 누굴까요? 저 총 모양으로 봐서는 뭔가 조그만 총인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뭐야 뭘 땜에 쉘리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콜트 어 은신 풀고 이제 레온이 나타나서 멈추고 설마 어! 하하하하 뺨! 와 레온 그냥 총알 바지 돼버렸어요 부들부들 이 자식이 이거 조금만 기다려 어? 쉘리 표정 왜 이래? 뭘 본 거죠? 오 마이 갓 근접에서 쉘리 궁이 달려있다? 죽어야지 그냥 일로 와 잘 가세요 어 뭐야 갑자기 뒤쪽을 보라고 하는 레온인데 저 뒤쪽에 보세요 어 하하하하 맞어 잊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죠 어 아냐 아냐 워워워워워 하하 유 럭게르 미 하하하 오 마이 갓 누구 박살냅니까 왜 나한테 그래 오 마이 갓 그 와중에 레온 바로 빤스런 해버렸죠 하하하하 하하 하하 또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로 와 어 하 하 하 사랑합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셀리씨 저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어머 콜트씨 하 엄마 어 어 뭐야 갑자기 끌려나가는 셀리와 콜트 저 손은 두둑탕 진이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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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우와 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편 바로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스토리 지금 갑자기 콜트를 끌고 온 고런 상황이에요 허허 허허 쩌지가요 상남자 프로봄파 어 자 여기 벽이 많은 맵인거 보니까 약간 뭐 티밍천이나 그런 데인 것 같은데 어 하하 하하 자 여기 벽이 많은 맵인거 보니까 약간 뭐 티밍천이나 그런 데인 것 같은데 어 싸움을 본 엘프리모 하하하 야 정신차려 임마 자 이거 듀오인가요? 듀오쇼다운이야? 아니면 솔로쇼다운인데 둘이 티밍한거야 저거 봐봐 이 자식 저거 어 저것은 두둑팍 안녕 스파이크에요 어 오 마이갓 일단은 엘프리모 보내버릴거야 스파이크 어 아 설마 자기 폭탄에 당하는겁니까 이거 오우 노 어 이번에는 크로 어 도웨이에 ehgew 모티스와의 대결 으으으으으으으으 어 마.. 아 어떡해 동무처놨다 까까라치 뽀잉 아 피가 별로 없구나 자 띠용 하이 여기 있지 하하하하 자 그대로 돌진하면 된다 피가 없을때 눌러야돼 하이 어 어 어 반전 유 룰룰미 자 과연 궁극기 대결 궁극기 대결 어 역시 근접에서는 머티스 세긴세 크로우 그대로 어 뭐야 안죽었어 아직 독댐으로 가버린다 하하하하 요건 몰랐지 갓갓크로우 하하하하 이걸 역전각을 잡네 하하하하 저 이 상황 겪어본거 같아요 이긴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놈 튀어나와가지고 하하하하 죽어버린 상황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겪어보셨을겁니다 하하 치 아 저기 몰랐어 여기는 내가 처리할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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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선 이 들어와 너는 이미 죽어있다 나니? 가자 필상에 간다 궁극기 있었던 줄 몰랐던거지 이거 그냥 그대로 벌집각 잡히죠? 과연 어? 띠용? 뭐죠? 왜 멀쩡해 에임 실화냐? 지금 잔뜩 허세 부려놓고 한발도 못 맞췄어요 셜리 그냥 바로 안걸리고 있죠? 너 나와 우리 턴이야 엄마 어딨어 I want my mommy 내가 믿은게 잘못이지 여기서부터 내가 처리한다 갑자기 싸대기 갑자기 싸대기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애들 때려요 어? 아들 때리는거 복격한 엄마의 모습인데요 일루와 너도한테 맞아라 오 마땅히 뭐야 이거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갑자기 든 생각 그의 뒤에 쌍 기운이 느껴졌었던게 그 정체는 바로 아 그 아 그 로우 워워워워 잡나요? 와우 이곳에 최강자는 나 아 불사저 크로우 어 이렇게 최후의 승자는 크로우인가요? 어 근데 지금 눈치 없이 껴든거 같아서 셜리의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아 셜리 VS 불사저 크로우 아 이 스토리 정체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 프랭크 에 프리모 VS 프랭크와의 대결 장남자 싸웁니다 와우 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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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분이 만드신거 아닌가 이거? 우리나라 분이 만드셨나 하 하 하 하 하 겁나 힘든 싸움이었어 음 자. 다음 장군 누구지? 엘뿌리모 이스킹 엘뿌리모 어어 내꺼야 먹지마아 궁 쓰고 달려왔어요 자아 제시가 포탑 오지게 건설하고 어 만들자마자 너무해 우리 곱탱이 오지게 뚜둑해봤네 우리 멋진 싸움이었다 근데 니타 어디갔어? 우리وف너거 러시아 한글자막 by 한효정